네 반갑습니다 조이 카우디오 장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35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디오 한 분야에서만 35년을 그렇게 꾸준하게 또 매진해 올 수 있던게 고객분들의 어떤 그런 또 성원과 사랑이 또 많이 자국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은 그런 호응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 업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또 거기에 보답하고자 계속 그렇게 해봤겠지만 지금 헬릭스 브락스 매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장비하고 예 투닝을 하기 위해서 모든 채비를 지금 다 가졌습니다 물론 DSP 뭐 헬릭스 DSP나 매치 브락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벌써 그거 팔은 초기 때부터 저희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자신 있는 분야구요 투닝은 어느 지역에서 늘어든 진짜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들어보면 스피커 업그레이들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헬릭스에 들어가는 모든 업무 매체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기계만 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게 그래서 어떤 길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저희들이 고객분들한테 계속 상담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닝하실 분들은 또 내려오고 계시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저희들은 브락스 헬릭스 매치 요 딱 세가지 입니다 그게 전문 업체입니다 아 물론 포칼 스피커라든지 이런건 다 뭐 기본적으로 와 있겠지만 DSP만큼은 오리지널 독일제 이 제품만 사용합니다 왜냐 고장 없고 음질 파워 rms75라면